굿 안녕하세요 브릭펜 여러분들 부커형이에요 오늘 가지고 온 커스텀 미핀은 아우라사의 샹스입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의사항이 적혀있구요 내용물이 참 많습니다 술잔 술평 배에 받침대 이펙트 파츠 칼 미필도 두 개 이렇게 있네요 매일 업로드됩니다 루시 루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